안녕하세요. 저는 토요반의 최진아입니다. 부를 곡목은 농부가입니다. 둘이 둥둥둥둥둥 깨깽 맥깽 맥깽 어롤롤롤롤롤 상사하디요 야야야야하루 상사하디요 여보시오 농부님네 빛낸 말을 들어보소 와 농부들 말 들어요 철라돌아왔는데는 신산이 비친 곳이라 우리 농부들도 상사소리를 매기는 뒤 우리 밖이 저저 헝거리고 더불어 헝거리네 여야야야하루 상사하디요 다문전 탈발밝은 뒤 손인금은 노름이여 학창 푸른데 설은 산신인만 노름이여 본유월이 당도하며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해랭이 꼭지에다 가화를 꼭꼬서 마구제비 춥니다 아하 주워 보세 잘한다 야야야야 야야하루 상사하디요 아하 신농식 만든 챙기 좋다 좋은 선호 합을 세우고 잘한다 상하편 깊이 갇아 후지급원을 받아라 오늘 먹으러 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